우울할 땐 뇌과학 예전에 재미있어 했던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 음식도 친구도 취미도 기력도 급속도로 떨어진다. 모든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하기도 힘들다. 어떤 일도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 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신경도 따라서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어떤 작은 변화라도 뇌가 상승나선의 시동을 거는데 필요한 바로 그 힘이 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우울증에 걸려있으나 이 책을 읽을 만큼은 건강하다면 뇌의 혈의를 재배선하고 우울증의 진행 방향을 뒤집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셈이다. 대학 졸업반이 절반쯤 지났을 때 문득 모든 게 나를 압도하는 느낌이 들었다.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시작된 느낌인데 왠지는 몰라도 미래가 점점 더 암울하게만 보였다. 몸은 무겁고 굶떠으며 말을 하기가 싫었다. 수강할 과목을 고르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졌다. 당시에는 내가 우울증에 얼마나 깊이 빠져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당시 나는 친한 친구 3명과 같이 살며 그들과 매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는 내 뇌의 감정회로가 계획회로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나는 이러한 뇌의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일은 내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나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어두운 경험을 한다. 하지만 적용되는 신경과학은 동일하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뇌나 걸리지 않은 사람의 뇌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사실 그 어떤 뇌 스캔이나 MRI, 뇌 전도로도 우울증을 진단할 수 없다. 우울증 상태일 때도 뇌 자체의 근본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특정 신경회로가 우울 패턴으로 가도록 맞춰졌을 뿐이다. 나가서 햇볕을 쬐자. 밝은 햇빛은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다. 게다가 밤에 푹 자게 도와주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한다. 그러니 실내에만 틀어박혀 생활한다면 한낮에 적어도 몇 분은 바깥에 나가도록 노력하자. 산책을 하거나 햇살 아래서 음악을 듣거나 그냥 일광욕을 해도 좋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행복했던 때를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슬픈 사건은 아무런 문제 없이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편향은 뇌 깊숙한 곳 편도체 근처에 자리 잡은 해마 탓이다. 행복한 기억을 떠올려라. 행복한 기억은 전방 대상 피질에서 세로토닌을 증진시킨다. 잠들기 전에 행복한 기억을 한 가지씩 떠올려보라. 일기장에 써도 좋고 그냥 그 기억을 반추하는 것도 좋다. 나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이다. 하루 종일 글을 쓸 때 유난히 심해진다. 이유는 나도 모르지만 내 사교회로의 성향이 그렇다. 하루 종일 글을 써도 외롭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남들이 괜찮다는 사실을 알아도 내 외로움은 요지부동이다. 나에게 외로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알고 있으니 오랫동안 글을 쓰는 날은 일이 끝난 뒤 친구들과 만날 계획을 미리 세워두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다. 계획을 세우는 일이 내게 스트레스를 안기는 것이다.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내 계획 회로의 성향이다. 계획 세우기를 즐기는 사람도 많겠지만 나는 아니다. 이런 두뇌 회로의 성향 때문에 나는 하강 나선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외로움을 느끼면 불쾌해지고 계획을 세우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데 계획 세우는 일에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 그 역시 불쾌함을 남긴다. 이렇게 기분이 나빠질수록 계획 세우기는 더욱더 어려워진다. 마이크와 스피커가 상호작용해 귀를 찢는 되먹임 소리를 만들어낼 때처럼 이 두 회로는 서로 먹고 먹히면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눈덩이로 부풀리는 것이다. 이런 경향을 자각하고 있으니 집 대신 카페에 나가 글을 쓸 수도 있고 글을 쓴 다음에는 친구를 만나 함께 식사하거나 달리기를 하러 가는 등 상황을 개선할 생활의 작은 변화들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실을 깨달은 뒤 내 정신건강은 대단히 좋아졌다. 과학연구는 긴밀한 인간관계가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누차 증명해왔다. 중요한 것은 친구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지름을 명심하자. 온갖 다양한 기분 변화의 이유를 언제나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꼭 이유를 찾겠다고 자신을 괴롭히지는 마시라. 일단 뭐라도 결정하라. 확실성이 아니라 가능성이 불안과 걱정을 촉발한다. 대개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더 불쾌해진다. 걱정해야 할 게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면 선택의 폭을 좁히고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을 내려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일단 한 가지를 결정하고 나면 어떤 일이든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주의를 집중하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뇌활동을 조절하고 신속하게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웬만하면 만족하라. 걱정은 흔히 완벽한 선택을 하거나 모든 것을 극대화하고 싶을 때 촉발된다. 모든 면에서 가장 좋은 것을 원하면 도저히 결정을 내릴 수 없거나 자신의 선택에 불만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런 식의 극대화는 우울증을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 최고의 저녁상을 차리겠다고 무리하지 말고 그냥 괜찮은 저녁상을 차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좋은 부모가 되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그냥 행복해하자.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일에는 관심을 끊어라. 현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불안과 걱정을 두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우울증 상태에서는 뇌의 부정편향이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더 나쁘게 인식하도록 만든다. 솔직히 현실은 보이는 것보다 더 낫다. 당신의 인간관계는 그만큼 엉망이 아니고 당신이 하는 일은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으며 당신의 능력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다. 포옹으로 편도체의 반응성을 낮춰라. 포옹, 특히 긴 포옹은 옥시토신이라는 신경전단 물질이자 호르몬을 방출하는데 이 옥시토신은 편도체의 반응성을 떨어뜨린다. 부정편향을 줄이는 방법은 운동하기, 밤에 숙면 취하기, 마사지 받기처럼 놀랍도록 단순하다. 유혹에 저항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유혹을 피하는 것이 더 쉽다. 운동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활동적으로 지낸다거나 재미있게 논다고 생각하면 감정적인 효과가 훨씬 커진다. 운동을 하면 잠을 더 잘 잘 수 있다. 그러면 통증이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지며 기력이 증진되고 정신이 맑고 예리해진다. 짧은 시험기간을 정해두고 그때까지만이라도 전념하라. 운동 수업에 등록하고 처음 세 번은 반드시 가겠다고 다짐하라. 운동이 새로운 뉴런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수많은 연구가 증명해 왔다. 풍경을 즐겨라. 실제로 운동 여부와 관계없이 자연에 나가 있거나 심지어 나무, 호수가 있는 장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우울증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최선의 결정이 아니라 그럭저럭 괜찮은 결정을 내려라.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는 결정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결정을 내려라. 결정을 내리면 통제감이 생긴다.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모두 옳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당신 자신의 결정이다. 결정하면 걱정과 불안이 줄어든다. 이 책으로 제가 기분이 다운되어 있고 결정을 못 내릴 때 되게 도움을 얻었는데요. 정말로 제가 고민하던 것들이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그러기보다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제가 가진 조건에서 너무 고민을 하다가 지쳐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정을 정말로 하고 나머지 가능성을 그냥 배제해버리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적당한 것에 만족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